한 주간의 증시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는 애널리스트 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앙커맹 투자 김윤서 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국이 예고한 대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는 올렸고, 또 협상은 별 소득 없이 끝났어요. 하지만 시장에 대한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일주일 동안의 추가적인 코멘트, 아니면 추가적인 동향에 대해서 많은 귀추가 주목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시장에 반응이 없었던 건 아니고요. 그 전에 미리 반영을 했었죠.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트럼프가 예고했을 때부터 악재로서 반영을 해놓은 상황이고, 막상 반영이 됐을 때는 이미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이벤트였기 때문에. 브라질성 해소. 네, 그렇죠. 앞으로가 이제 중요한데 사실 전혀 예측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번에 이제 마지막 고위급 협상을 통해서 정상회담 날짜가 잡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일단 부분적으로 좀 봉합이 되는 그런 그림을 예상을 했었는데, 역시 트럼프는 굉장히 이제 변동성을 키우는 걸 여전히 좋아하는 것 같고, 정치적인 목적이겠죠. 사실은 내년도 이제 대선을 앞두고 역사상 최초로 중국을 무릎 꿇린 대통령이다라는. 타이틀을. 그걸 만들어 하고 싶은 것 같고, 중국은 절대 그 정도까지 굴복할 수는 없죠. 중국도 좀 보이지 않는 선에서, 왜냐하면 시진핑에게도 인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굉장히 갑작스러운 변수로 떠오른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사실 지금 미국 대선 정세를 보면 그렇게 유리하지 않거든요. 사실 민주당이 아직까지는 독보적인 후보가 없어서 그렇지, 정당 지지율만 놓고 보면은 사실 민주당이 지금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자기가, 자기도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어떤 그런 이벤트가 필요한데, 그 부분은 중국이 이렇게 쉽게 협조해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구체적인 조건까지 이번에 제시를 했죠. 우리가 꼭 필요한 제품, 미국 제품에 대해서만 수입을 늘릴 것이고, 관세는 무조건 철폐해야 된다는 거고, 마지막에 세 번째 조항이 매너 있게 행동하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쉽게 물러서지 않겠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한동안 교착상태가 지속이 될 것 같고, 관세 부과한 거는 이제 미국에서, 미국의 출발 시점을 기준으로 하죠. 그래서 3, 4주의 시간을 벌었다고 하는데, 이거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배가 도착하기 전까지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의견도 있긴 하지만, 그거보다 더 큰 그림은, 사실 기존 관세에서 15% 더 올린 거기 때문에, 더 큰 그림은 양국의 어떤 정치적인 협상이 어떻게 될 건지가 될 것 같고,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운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위험자산에 대해서는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안주형이 어느 정도 많이 반영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주식을 막 더 내던지기보다는, 조금 관망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매수 자체도 좀 적극적으로 사시기보다는, 조금 이제 천천히 분할 매수하시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 관련해서, 올해부터 MSI 신흥국 지수에서, 중국 A주 편입을 단기적으로 확대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중국 증시 전망,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 거라고 보세요? 우리나라는 이제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2조 정도 기술적인 매도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다시 비중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수급상 좋은데, 문제는 이게 협상이 그때까지 잘 안 되다 보면, 이게 어쨌든 일회성 이슈이지 않습니까? 수급을 기술적으로 한 번을 조정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거 자체보다는 이 이벤트가 일어나는 상황의 시황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협상이 잘 되고, 시장이 오르는 분위기라면, 중국 증시는 MSCI 비중 확대 이슈가 맞물리면서, 더 세게 상승할 수 있는 반면에, 협상이 지지부진하고, 자꾸 주식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게 된다면, 아무리 비중이 늘어났다 하더라도, 일시적인 거에 그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은 다시 아래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계속해서 모든 금융자산의 방향성은, 이중 협상 결과가 쥐고 있고, 안타깝게도 그 결과를 전혀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게, 좀 이제 투자자 여러분들과, 또 저희 전망하는 저희들을 많이 힘들게 하고 있는 요인이지 않은가, 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미중 무역 협상이 좀 장기화될 것으로 보고 계세요? 전혀 뭐 예측을 할 수가 없는데, 일단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장기전으로 가면 갈수록 불리해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2020년도, 그러니까 자꾸 대선 얘기를 드리는 거는, 우리나라야 아직 멀리 남아있는 이벤트처럼 보이지만, 미국에서는 사실 중간 선거 끝나면, 그 다음 날부터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전국 유세 돌아다녀야 되고. 그렇죠. 실제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 아직, 민주당 후보가 20명인데, 이건 사실은 전략적인 의도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후보가 다양한 공약으로, 다양한 유권자들을 결집시키고 있는 단계고, 계속 20명으로 가지 않겠죠. 한두 명, 내년 2월부터 민주당 경선이 시작되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후보가 압축되면서, 트럼프의 지지를 뛰어넘는 후보가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요? 그렇게 되면 이제 트럼프는 계속해서 불리해지고 있는 상황. 저는 사실 이렇게 불리하기 때문에, 최근에 북한이 그렇게 미사일을 쏴도, 트럼프가 굉장히 친절하죠. 이것도 어쨌든 정치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 가지 불리한 트럼프의 정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을 봤을 때, 이거를 장기화시킨다면, 지금 미국 경제에 영향이 없다고 하지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저희가 미국 경제도 충분히 같이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목격을 했고, 여기서 경기랑 주가가 같이 꺾이게 된다면, 그 부분 역시 트럼프의 재선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고, 경기가 이제 침체로 갈 텐데, 침체 상황에서 재선, 그러니까 여당이 집권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무조건 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그렇게 장기화될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환율 얘기를 좀 해보자면, 글로벌적으로는 강달러, 그리고 우리나라로서는 원화 약세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블룸버그 쪽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미국의 환율 관찰 대상국 명단에서 제외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했는데, 환율 보고서가 10월, 4월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아직 안 나왔고, 이제 5월에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관찰 대상국 명단에서 제외될 거라는 것은, 상당히 예외적인, 그럼 예상 붙지 못한 일인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사실 이게 원화를 조금 더 절하를 시킬 수 있는 요인이긴 한데, 사실 저희는 그동안 계속해서 관찰 대상국이었긴 하지만, 외환 보유고를 무리해서 소진해서, 외환 시장에 개입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건 그렇게 큰 이벤트라고 보지는 않고, 사실 이번에 환율 보고서도, 우리나라보다는 중국이 훨씬 중요하겠죠. 위안화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원화는 역시 위안화에 연동되는 통화이기 때문에, 이번 보고서에서는 위안화, 절상 여부가 중요하고, 마찬가지로 이거 역시 미중 간의 협상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번 협상 결과에 연동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특별한 호재, 그러니까 원화를 강세로 반전시킬 만한 특별한 호재가 없다면, 원달러 환율은 현 레벨 수준에서 박스권 흐름을 이어갈 거라고 보고 있고, 회의 결과, 무역 협상 결과 지켜보자 하는 관망 심리가 강하지 않을까, 사실 단계적으로 레벨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사실 위쪽보다는 아래쪽, 워낙 강세 재료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환율 전망도 비슷한... 네, 협상 경과를 지켜보면서, 협상 추이가 어떻게 될 것인지 지켜보면서, 박스권 흐름에 글로벌 달러에 연동되는 그런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글로벌 이벤트들, 어떤 것들이 예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지금은 어떤 이벤트가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적 시즌도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됐고, 계속해서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된 뉴스플로우에 계속해서 연동되는 그런 흐름이 되지 않을까. 주식 시장, 위험 자산에는 사실 조금 보수적으로 재미없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의 흐름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마찬가지겠죠. 사실 국내 증시도 수출, 우리나라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세계 경기 흐름, 그다음에 정치 상황, 어쨌든 미중 협상 결과가 우리나라 수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시장도 좀 밋밋한 흐름을 예상하고 있는데, 다만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빠질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워낙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래쪽보다는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겠죠. 안 좋은 게 상당 부분 먼저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호지에 민감한 구간입니다. 조금이라도 좋은 뉴스가 나오면 위쪽으로 튀는 탄력이, 나쁜 뉴스의 아래쪽으로 빠지는 탄력보다 훨씬 강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2100포인트 이하에서는 저희는 계속해서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2050포인트가 사실 금융위기 시절의 PBR이거든요. 그래서 금융위기 당시에 주가가 빠진 걸 지금 수준으로 대입을 하면, 그러니까 이제 2050포인트 정도 되기 때문에, 아래쪽으로는 많이 빠질 여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 많이 빠졌다? 네, 이미 악재는 다 반영됐고, 어찌 됐든 간에 미중 간에, 예상은 어렵지만 일부 봉합이 된다고 했을 때는, 위쪽으로 훨씬 더 많이 열려 있고, 특히 반도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업종이,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고, 어쨌든 타협이 된다면 가장 먼저 업황 개선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해서 반도체 관련된 업종들은, 이렇게 빠질 때마다 연말까지 놓고 봤을 때는, 지금 가격보다는 위에서 팔 수 있는 기회가 한 번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애널리스트 뷰 신한금융투자 김윤서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국내 시장 짧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적정 주가 벤치마크, MSI 한국지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의 상승세 그대로 따라왔습니다. 0.3%가량 오르면서 57달러 75센트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60레벨 선이 깨진 이후에 이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금요일 날 우리나라 시장이 상승한 것에 대한 후반영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FDAC 지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0.3%가량 올랐고요. 역시나 여기도 삼성전자가 17%, SK하이닉스가 5% 넘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푸콜 레시오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지난주 화요일 딱 하루 빼고는 모두 푸시 우세했습니다. 이제 트럼프의 협박 발언, 관세부가 강행에 푸시 큰 폭으로 압도하는 장세에 한 주 내내 펼쳐졌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 오늘도 신중한 접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